자 저는 일단은 여기서 여기 첫번째가 좀 이렇게 약간 보랍기 느낌이 드는데 자 밑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힘을 좀 빼주셔야 나중에 여기 중간에 색상이 섞일 때 좀 자연스럽게 섞일 수가 있겠습니다 첫 터치만 딱 진하게 들어가고 나중에 올리면서는 살살 손에 힘 빼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원홀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크기 다양하게 그려주시면 적당히 갈 때 같아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첫번째 색조입니다 색조는 이제 말 그대로 색깔을 변형시켜 주는 걸 합니다 가지에 멀면 멀수록 이렇게 가늘어집니다 다 약간 요런 흐름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왼쪽 손가락이나 하여튼 안 쓰시는 손가락을 화면에 꾹 터치해 주시면 자 요렇게 정원으로 바뀝니다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아 하시면 분투명도를 좀 낮춰주시면 자 어느정도 요렇게 좀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요 부분 좀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